슈퍼맨이 돌아왔다, 187화. 너도 떠나보면 알게 될 거야. 시원한 물소리가 반겨지는 이곳은 강원도의 한 계곡. 우리 어디 왔어? 게임 끝! 승진이, 물 무서워? 응. 무서워. 야, 형들하고 누나들 엄청 많은데? 예전에 수영장에서 유아풀에서 한번 꼬꾸라져서 허우적대는 걸 엄마가 걷어올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물에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수영장 같은 데를 데려가면 안 들어가요. 이런 걸 극복해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다녀, 우리 안 가 볼래? 아니야, 물에 안 가, 물에 안 가. 물에 안 가. 수박은 물에다 넣어놔야지 차가워져. 물에다 넣어놓자, 이리 와봐. 이때 무언가를 발견한 용아빠. 우와, 여기 올챙이 봐. 아니, 여기. 울챙이 봐. 울챙이다, 울챙이. 울챙이 헤어친다. 아니야. 울챙은 그의 물 속에 있는 거야? 물 속에 있지, 울챙이네. 아빠, 울고기 잡아줄래요. 물고기? 울챙이? 어. 얘네 빠를 것 같은데. 잡았다. 여기. 이게 뭐야? 울챙이. 울챙이지? 울챙이 귀엽다. 울챙이 귀여워? 엄마 어딨니? 너 엄마 어딨어? 울챙이가 커서 뭐가 되지? 울챙이. 울챙이. 울챙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지금 개구리가 살고 있나 봐. 뒷다리가 누욱 하고. 뒷다리가 쑥 하고 나와? 어, 아빠 이거 누욱 하고 개구리가 콜짝 쩌가 나올 거야? 어, 이렇게 나오지. 승진아, 개구리는 포유리야, 양서류야? 양서류. 양서류? 네. 양서류는 뭐가 있지? 개구리. 울챙이 도농용. 도농용? 응. 아, 도농용도 그렇지. 도농용도 그렇지. 물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잡을 수 있어. 승진아, 들어가 볼 거야, 여기? 어, 그럼 신발 벗고 양말 벗자. 다시 또 걷어. 이제 걷고. 이제 누가 할까? 아, 좋아. 야, 내 안 들어가. 야, 내 안 들어가. 놔야지, 아빠를. 흥자야, 놔, 놔. 아, 아, 차가워. 차가워? 아빠가 잡아줘. 아빠가 잡아줘? 응. 개구리 여기다. 오. 깜짝이야, 저만 기르고 천고해. 깜짝이야, 저만 기르고 천고해. 오, 울챙이가 개구리가 됐어. 울챙이가 개구리가 됐어? 울챙이가 개구리가 됐어? 상처. 울챙이가 개구리가 됐어요. 하이, 울챙이. 아빠, 개구리 잡아주래요. 잡아주래요. 개구리 보고 싶어? 응. 하이, 개구리. 개구리가 이 한편에 내가 잡아줘. 잡아줘. 빨리, 빨리. 아빠, 미끄러운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와, 개구리 진짜 크네요. 아빠, 짱. 아빠, 짱. 아빠, 짱. 아빠, 짱. 너 그만 어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아빠, 짱. 내가 개구리. 개구리, 울챙, 울챙 뛰는 거 봐봐. 아빠, 짱. 아빠한테 가나요? 아빠한테 오는 거야? 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좋아. 좋아? 흥지야, 이 개구리는 여자야, 남자야? 어? 남자 개구리야. 남자 개구리. 왜 남자 개구리야? 왜냐면. 어. 물속으로 흥자가 하고 들어가는 것을 흥자가 이렇게 헤엄쳐. 왜 헤엄쳐? 어, 뒷다리가 기니까. 뒷다리가 기니까 헤엄치는 거야? 어. 흥지야, 이 개구리는 몇 살일까? 몇 살이니? 다섯 살이래. 다섯 살이래? 어. 흥지애보다 형아네. 흥지야, 개구리가 왜 개굴개굴 울어? 엄마만 안 듣다가 밤늘만 해 줘가지고. 비가 오는 날 청개구자 맨날 꽉 꽉 꽉 꽉 꽉 울었어. 이렇게 울었어? 비가 오는 날? 어. 개구리 엄마 보고 싶나 봐. 개구리 엄마한테 보내주자. 개구리 안녕. 오, 뛰었어. 개구리 안녕. 오, 뛰었어. 개구리 간다. 저거 아빠도 못 잡아. 그래, 어우. Compass이 Gang. Gone이. 응. 내 게구야, 내 게심이야. 내 게 downtime. 내게ב 여기 영상을 찍 흥지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갔는다 물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용아빠 물고기를 잡는다더니 이건 뭐죠? 호락쇼가 물에 빠졌어 호락쇼가 물에 빠졌어 호락쇼가 살려달래 구해주러 올거야? 기운 가방, 도대체, 질투, 준비, 와야야 준비! 와야야! 내가 구해줄게 승재야 구해줄거야? 승재야 갔다오세요 이렇게 아빠가 놔줄게 승재 갔다와봐 구조대가 뭐이래? 호락쇼가 떨려주세요 나의 아기꺼야 나의 아기꺼야 승재야 구해줘 그러는데 부라키오가 승재오빠 형이 형 다음 주에 갈래요 여기 부라키오 여기 부라키오 여기 부라키오 여기 부라키오 여기 부라키오 여기 부라키오 얘 얘 구해줘요 승재가 잡아줘 잡아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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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재가 구한거야? 응 승재가 구했어요 수박 짤려고 먹을래. 우와, 돗자리다. 돗자리지? 한 통 잘라보자. 잘라보자고 이거? 응. 안 깨질 것 같아, 그치? 이제 아빠 수박 깨울게. 세게 찍어, 얘들아. 여기 있네. 이불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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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른다. 누나 누나 숙박 먹으러 와. 누나 이따 먹으러 와. 안녕. 나 개구리 봤다. 나 올챙이를 봤고, 개구리도 봤다. 개구리 딱 안고, 다리도 쉬고. 앞다리도 쉬고, 배구리 잡아본 적 있니? 도끼구리 딱 잡아봤어. 나 없어. 도끼구리 잡아봤어? 응, 잡았어. 나 백번 잡아봤어, 진짜야. 나 백번 잡아봤어, 진짜야. 백번 잡아봤어? 우리 저기 가도 돼요? 응, 저기 문에 들어가도 돼. 저기 가면 물고기도 있어, 물고기도. 물고기도 있어? 물고기도 있어? 물고기도 있어? 물고기도 있어. 자, 물고기. 자. 자, 물고기. 자, 물고기. 야, 야, 슈퍼만. 야, 야. 슈퍼만. 위로하지마. 야, 너 어디. 나 진짜. 이거. 나 진짜야. 나 진짜. 나 진짜. 무서워하지마. 우리가 언님도 있잖아. 엄마 없는 가운데. 형태 무서워? 아니, 무서워? 아니, 무서워? 나 진짜. 여기 가자, 여기. 아주 깊어, 아주 깊어. 괜찮아, 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부끄러워. 시작이 반이죠. 올여름 물과 친해지길 바래, 승재야. 부럽다. 띠띠, 빵빵, 여행기를 타러 갑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베트남. 베트남 왜 가지? 이모랑 이모부 있지? 이모가 맨날 전화 통화했는데. 그렇지? 베트남 이모 보고 싶지? 편지 보내고 싶은 거 있어? 누구?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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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이모는 잘하고 있어? 정원 언니의 바로 위안이. 부부가 호치민에 살아요, 베트남. 그 이모를 너무 좋아해요. 베트남 이모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찾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놀러 가보자. 떠나면 힘들죠, 다 아는데. 넓은 세상을 한번 알려주고 싶은 아빠의 욕심이 있습니다. 베트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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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 차례다. 호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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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옛날 거라. 서준이도 물어봐. 많이 컸네. 너네 지금 몇 살이지? 아버지. 3년 전이야, 3년 전. 네, 네. 이거 아팠다. 아팠 거야? 진짜 아빠 얼굴도 잊자. 여름 안 머리.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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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들이 더욱 귀여운 사진? 15개. 50분이. 하트. 경찬 씨. 주소. 바로 아빠 언제 뜨냐고 빨리 출발하라고 그래? 5시간의 비행 끝에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 우와 덥다 우와 덥다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 호치민 오토바이에 천국답게 어디서든 스펙터클한 광경이 펼쳐지는 이곳 쌍둥이는 또 어떤 인연을 만나고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요? 오 워우 아니야 아니야 오 워우 박지연 나와 악어도 나와 그래 악어도 무서울 것 같아 무서워 모기 하세요 비 많이 오네 얼마 정도 와야 돼? 좋아, 앞에 다 왔어. 한국 사람이랑 얘기할 때 웬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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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손질러, 이서준! 하나, 둘, 셋! 스마일! 출발! 호치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모는 어디 가? 이모는 아직 일하고 있어요. 이모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들어갈 거야. 이모 보고 싶어? 나 나까지 보니까 나무를 이래서 베트남인 줄 알고 아빠한테 말씀드렸는데. 아, 나무를 보니까 베트남인 줄 알았어? 아빠는 저거 오토바이 보고 알았는데. 여기 봐봐. 엄청나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엄청나지? 응. 이 나라 국민 수만큼 오토바이가 있대. 제일 좋은 졸업 선물이 저런 수부터. 한 명은 두 명이잖아. 그렇지. 여기 세 명 탄 건 기본이더라고. 나도. 아가 형. 아가라고 타지? 네. 아가 형, 아빠 형. 손 흔들어주는 거야. 아, 저 새도 진짜 먼저.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를 구경하며 달려간 곳은 동양의 파리라고 불리는 호치민. 노트르담 성당과 꼭 닮은 성당부터 곳곳에 위치한 멋진 건축물까지. 이런 곳에 오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우리 사진 하나 찍고 가자. 진영으로.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아, excuse me. take off picture with three. 원, 투, 셋. 짠. 감사합니다. 아, 깜만. 깜만.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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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한 번 하네. 진짜. 같이 찍을까요? 두 개다. 두 개다, 두 개다. 두 개다, 두 개다. 두 개다, 두 개다. 네. 아, 깜만. 원, 투, 트리. 스마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데. 감사합니다. 네. po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작갑게 시간을 믿으세요. 땡큐. 드뤼, 드루, 두요 더. 트윈스? 하우, 하우, 하우. 아, 워터 전이. 아, 유투브. 아, 워터 전이. 아, 유투브. 아, 유투브. 아, 오케이. 알고 보니 베트남에서도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방송 중이라는데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시나 봐요. 가자. 저기 그럼 그냥 가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떻게 오나. 여기 신호등이 없네. 저기가 어떻게 걷는지. 차들이 피해서 간다. 차들이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네? 야, 뭐야. 서로 미안하다고 피하네. 아빠가 먼저 와. 무서워하지 마. 손들어, 손들어. 손들어, 손들어. 이렇게 얹으면 되는구나. 좀 무섭지, 저하나? 그런데 여기 시원하다. 여기 시원하네. 여기 시원하네.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색 풍경. 일명 바다 커피. 커피를 사랑하는 베트남 사람들은 어디서든 커피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커피? 커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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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주스. 오케이, 망고. 노노논. 망고 주스. 농망고 주스. 주스, 주스, 주스. 이게 망고 주스인데? 아니, 이거 하나 먹어봐봐. 이거 하나 먹어봐봐. 이거 하나 먹어봐봐. 맛있어. 맛있어. 이건 매운 것 같아. 이거 아빠가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 아빠가. 야, 뭐야 이거? 라면 스프네. 짠 거? 어. 아유, 짠. 여기가 더우니까 짠 걸 많이 먹는 거야. 나 코코넛 쟀어. 코코넛? 알게요. 땡큐. 아빠 왜 와. 너무 다르, 너무 다르. 여기 커피가 아니여? 아빠. 어. 시마요. 시마요? 야, 이끌란다. 성훈아, 여기 형들이랑 잠깐만 기다려, 어? 머나먼 타국에서도 육아는 현실이죠. 저도 수인이랑 어디 가면 화장실하고 식당은 꼭 미리 섭외해 놔요. Excuse me. Excuse me. Where is the toilet? Upstair, thank you. 아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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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 기억이 나세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난 정말 몰라요 그런 꿈이 됐어요 아, 다행히게요 아, 다행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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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완아 네 사완아 네 코코넛 수수 다 먹었어? 어? 이거 수수 먹었네? 네 어디서 났어? 초코빵 야, 너 빵도 먹었어? 아, 초코빵도 줬어 누가 줬는데? 저, 형아가 어떤 형아가? 영어 형아 아유, 고마운 형이네 아, 너 배고팠어? 야, 저 신기한 거 우리 한 번 먹어보러 갈까? 신기한 거? 반짠넥 반짠넥 이거, 이거 노, 노 원, 원, 원 예, 예 길거리에서 즐기는 또 하나의 메뉴, 반짠넥 어? 라이스페이퍼에 각종 재료를 넣고 구워서 만든다는데요 베트남식 피자 같네요 어? 신기하지? 어? 야, 아빠 배고파? 맛있나, 맛없나 한 번 보자 맛있나 한 개 더 먹자 그래 이게 우리나라 빈대떡인가? 그런가 그런가 봐 점심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너 맛있어?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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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수 소통 팬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베트남 분들이세요? 네 한국말 어떻게 잘해요? 한국어학과에요? 많이 아시겠구나 쇼맨이 돌아왔다 많이 봐요? 네 아 그것도 멋있어요? 네 핵잼이었어요 몇살들이세요? 96년? 네 쥐띠에요? 두 바퀴 넘으면 나랑 24살 차이야? 아재라고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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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시클로 타봤어? 시클로 저거죠 시클로 시클로 맞아요 저거죠? 어른 하나랑 애 둘이 탈 수 있어요 이렇게? 네 3명 누나들의 추천으로 자전거 택시 시클로를 타기로 결정한 쌍둥이네 일단 흥정부터 나섭니다 진짜요? 진짜요? 어 3명 3명 탈 수 있어요? 3명? 괜찮아요?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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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위에 있을거야 걱정하지마 아 분 좀만 가 소중해 분 좀만 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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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5명 야 이게 타는게 일인데? 어 5명 5명 됐다 아빠 탔다 어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 괜찮지? 네 아빠 원래 자전거는 천천히가? 우리는 택시타고 운경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자전거 타고 멋있게 어어어 근데? 아 오토바이가 너무 빨라잖아 근데 오토바이가 다 비켜줘 저기는 다 비켜줘 이거 봐봐 진작! 아, 비켰습니다. 범죄필 하나도 없어. 비둘기 봐. 짝짝이, 짝짝이, 짝짝이.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 비둘기가. 재밌지? 진작. 진작. 여기가 궁이래, 궁. 그런 궁인가 봐, 멋있지? 진작. 진작. 우와, 여기서도 예쁜 공원이 있네. 그게 무슨 공원이야?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어버린 쌍둥이. 그때 쌍둥이를 알아본 팬이 사진을 찍어주는데요. 서은이, 서준이는 몰랐던 찰나의 한 컷.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아하겠죠?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따라해봐, 해운대. 아빠랑, 엄마랑 만나서 여행도고 그랬거든. 추억이 있는 곳이야. 몇 년 만에 이렇게 너네랑 올 줄은 몰랐다, 여기에.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너네는 아빠 뱃속에 있었지? 네. 아니잖아요. 아빠 뱃속에 없었어요. 분명히 아빠 뱃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엄마 뱃속으로 갔어. 여기 한 번 봐줘. 아줌마 한 번 봐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야, 이거 봐. 이 사람 모래로 이렇게 만들었나 봐? 네. 여기가 모래 축제의 예술 작품들이야. 이거 다 모래다? 아빠가 만든 거예요? 그럼. 너네 잘 때 와서 아빠가 다 만들어놨지. 아빠 힘들어 죽겠어, 지금. 이거 다 안 만들어서요. 힘들어서 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겠죠? 근데 갑자기 나 일어났는데, 아빠가 보고 있었대. 내가 보고 있었대. 아, 아빠가 만드는 거 보고 있었어? 응. 우리 바다 거북이 볼래요. 바다 거북이? 우와, 이거 봐봐. 이게 바다 거북이야. 네? 빵이야. 아저씨, 왜 거북이가 나와있어요? 햇빛을 쐬라도 건강해지니까. 햇빛 보러 나왔나 봐. 아, 저렇게 주는 건가 봐. 얼굴부터 저렇게 줘. 목에부터 이렇게 줘야 되나 봐. 키우고 싶다. 어? 키우고 싶다. 키우고 싶다고? 아빠는 너네들 키우는 것도 힘들거든. 얘네까지는 못 키우겠다. 자, 이런 데서는 씨름을 해야 돼, 씨름을. 이리 와봐. 자, 씨름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트리는 거 알았지? 아빠 여기 잡아. 넘어트리는 거 알았지? 시작. 이겨라. 자, 시작. 이겨라. 어? 어? 이 기술은 안 따렞이? 으아아아아. 팍 이겼어. 야, 팍 이기네. 우와, 너 누나랑 해봐. 자, 나 답어. 자, 넘어트리는 거야. 시작! Não Stephen! 아니, 손을 미는 거야, 발로만. 발로만, 발로. ije서 넘어트리는 거야. 알았어? 아니야, 발로 때리는 거 아니야. 발을 때리는 거 아니야. x3 2개의 공기 잡고. 잡고. 너희 여기 잡고. 시작. 발로 해서. 발로 해서 넘어트려. 아빠에게 통했던 안다리. 이번에도 통할까요? 발로 해서 넘어뜨려. 옳지. 팔이 졌어. 아니, 아바퀴 꺼두에 넘어 들어오는 거야. 아, 알았어. 야, 바닷가 갈 수 있어. 사진 찍어야 돼. 일로 와. 수아, 배 내밀고, 배 내밀고. 자, 하나, 둘, 셋. 수아, 배는 왜 내밀라고 한 거죠? 수아야, 엄마 어렸을 때 여기서 해운대에서 수아랑 똑같이 생겨서 수영복 입고 산 찍은 거 수아 봤지? 응. 그거 수아야, 엄마야? 어, 수아. 수아 사진 아니에요? 아, 엄마 사진이구나. 정말 똑같네요. 와, 이거. 아기야, 이거 기억나? 응. 전설에, 전설에 너 할 수 있다, 너 이거. 등반. 기억나? 저기 시간에 올라와 줬잖아. 그렇지. 좋아. 할 수 있다. 우와, 대박이. 봐, 혼자 할 수 있잖아. 응. 우와, 박수. 박수. 이야. 벌써 1년이 지났네, 그러면. 박이야. 이거 봐봐. 그 산이 지금은 좀 작아 보이지? 네. 너네가 그만큼 큰 거야. 오오. 박수, 분발해. 영차. 영차. 이제는 제 몸만한 썰매까지 끌고 도전해 봅니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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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야. 야, 너네 두 번 살 때 시한이 한 번도 못 타고 있잖아. 자, 이시한. 너 거기서 그냥 계속 있을 거야? 어? 빨리 와. 일어서서, 일어서서 저기 봐, 전부 다 일어서서 오잖아, 그렇지. 그래. 왜 처음부터 주저앉아서 잡고, 그렇지. 일어서, 일어서서 걸어. 자, 일어서서 걸어. 잡고, 그렇지. 어딨다. 그렇지, 좋아. 자. 막이야, 옆에. 괜찮아, 괜찮아. 뒤눈 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너, 일어서. 일어서, 일어서서 걸어. 괜찮아. 대박이군자 하고 있어. 할 수 있다 하고 있어. 뒤에 봐봐. 도와주는 거 없어. 봐, 지금 너. 1년 전에도 너 혼자 있는데, 지금.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박이야. 봐봐, 너 이만큼 왔잖아. 지금 저기서 여기까지 왔어, 혼자서. 여기 있다. 내가 먹었다. 이제 자기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더 이상 아이들이 좀 안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빨리 쑥쑥 자라서 아빠랑 좀 속 깊은 얘기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기 때문에. 아, 아빠 그때 너네 이거 다 컸다고 오르락내르락 몇 번 했는지. 1년 지났다고 너네가 지금 알아서 다 한다.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아이고, 이제 아빠의 도움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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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쎄, 출발! 출발! 다시, 마귀 이리 와. 다시. 너는 왜 자꾸 불발이야. 인생이 불발이면 안 되는데. 가! 출발! 출발! 너 앉아봐, 아빠가 끊어줄게. 출발? 크게 해. 아빠 안 들려. 출발해봐. 출발! 간다! 파이팅! 가자! 자, 어디 가자. 우리 파이팅! 우와, 이거 재밌지? 너 일어서 봐, 일어서 봐. 옆으로 다 갔어. 균형을 잡아, 균형 잡아? 균형 잡아, 봐봐. 아빠 봐. 천천히 간다. 봐봐. 옳지, 봐봐. 일어섰지? 우와! 그렇지! 옳지! 잘한다, 잘한다. 야, 그거야! 야, 무슨 손오공 같아, 손오공. 어? 손오공. 어, 저 강아지 들어간다. 강아지. 봐봐. 어,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탔다 봐. 응. 파이팅, 지금 봐봐. 강아지 탔다. 강아지 탔다. 야, 강아지 쟤네들은 균형을 잘 잡네. 야, 저 강아지 온다! 강아지 온다! 강아지 온다! 강아지, 안녕. 우와. 우와. 이게 뭐해? 이게 서핑이. 우와, 이거 강아지도 하잖아. 우리는 강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 그렇지? 네. 이거 아이들도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탈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예요? 굉장히 안전해요. 얘들아, 이거 안전한 거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 푸른 바다가 나를 부른다. 이번엔 아빠가 나설 차례. 만능 스포츠맨답게 파도 위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못 풀어야지. 한 발로, 자, 오른발 들어서. 그렇지. 서 있어야지. 두 명 간다. 자, 이렇게 팔 벌리고. 팔 벌리고. 그렇지. 자, 세대야. 오, 잘한다. 자. 샤이, 이렇게 해 봐, 이렇게. 호잇. 이 찌르는 거야, 이거.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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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호. 호잇. 티今日はiles. 호잇. 호잇. 호 alright. 호 Cristoy. 층. 호They. 호 join. 우리는 하나 더! 아, 아, 안 보겠다! 알았어, 알았어! 아, 안 보겠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 일로 갈게! 자, 자, 자! 우리는? 하나 더! 하나 더! 철아야, 바다에 뭐가 보여? 바다가 반짝반짝해요! 바다가 반짝반짝하구나! 균형 잡아야 돼! 그대신 균형 잡아야 돼! 균형 잡아야 돼! 옳지! 우와! 빵이도! 아빠 손 잡아줄게! 다이로 섰어, 다이로! 누나들 봐봐, 뒤에! 야, 이제 뽀뽀 대박이야! 뽀뽀 대박이야, 지금! 야, 너 목 어디 갔어, 목? 박이야, 목 어디 갔어? 박이야, 아빠 응원해줘! 여기 상호 있나 봐봐, 상호! 봐봐, 얘네! 봐봐! 여기 인형 공기! 어, 인형 공기 있다! 봐봐, 밑에 봐봐! 봐봐! 그냥 엎드려보자! 아빠처럼, 아빠처럼! 자, 시작!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봐봐! 이렇게 봐봐! 일모들이랑 삼촌하는데 빠이빠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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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응 우와! 엄마! 엄마! 우리 엄마에요, 우리 엄마에요! 우리 엄마에요! 우리 엄마에요! 우리 엄마에요! 너 안 씩씩해! 너가 지금 제일 걱정이야! 목에 힘 빼, 몸에 힘 좀 빼, 안 걸리겠다. 가, 말어. 가, 말어. 갈까?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가? 마귀야, 어디로 가? 봐봐, 밑에 봐봐. 아빠처럼, 아빠처럼. 야, 완전 뻣뻣 대박이야, 지금. 너 안 씩씩해, 너가 진짜 걱정이야. 마귀야, 어디로 가? 마귀야. 이쪽으로 가? 알았다. 이리끼리 가. 안녕? 안녕? 네. 저기. 야, 안 위험해. 발목까지밖에 안 와. 놀랬어? 미안 미안. 가자. 이제 가자. 알았지? 미안. 그럼 여기서 한 번 타는 거 공경해. 알았지? 몸에 힘 빼고. 멀리 봐요. 멀리 봐요. 멀리 봐야 돼요. 몸에 힘 빼고. 멀리 보고.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소아 밸런스 운동 많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 간다. 발이 땅에 붙어있어야 하는 스포츠는 다 잘하는데. 땅이 없으니까. 뭔가 이게. 중심을 못 잡겠고. 괜히 불안하고. 별 거 아니네. 라고 도전을 했다가. 보는 거와 하는 거는 다르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죠. 얘 이름이 뭐예요? 달래야. 아저씨가. 아저씨가 잘 못해서 이해해라. 너네 오늘 착하게 있었으니까.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초코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나는 딸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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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빠 사갖고 올 테니까. 여기 좀 놀고 있어. 아빠 갔다 올게. 야 우리 놀고 있을까?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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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셋이예요. 저까지 네명.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자. 코아트 크림 나게, 코아트 크림. 아이고, 이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거 참. 아빠, 제대로 펴줄게, 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시 돌아오세요. 왜 차가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시 돌아오세요. 펜사세. 안녕. 응, 안녕. 등재야, 우리가 할머니 집 방문하는 거지? 할머니 성함이? 유자, 호자, 순자. 유, 호, 순 할머니. 유, 호, 순, 할머니. 승재, 할머니 왔나 뭐 해 드릴 거야? 인사해 드릴 거야. 인사해 드릴 거야? 네. 아내가 의료봉사를 가끔 가거든요. 그 지역에서 알게 된 할머니신데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말벗도 해드리고 일손도 거들어 드릴 겸 승재랑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 눈이야? 여기 누구야? 여기 누구 동물 살아? 누구 동물이 아니라 논이야. 근데 우리 풍자 빠지면 어떡해? 아니야, 여기 논은 물이 깊지가 않아. 노는 거라서? 응, 너? 응, 너? 노는 거라서? 논, 이름이 논이야, 논. 논? 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어디서 왔어? 어, 집에서 왔어요. 집에서 왔어? 응. 엄마가 안 오고 아빠랑 왔어? 네. 이게 뭔지 알아? 응. 이거 봐봐. 이거 들게요. 냄새 맡아봐. 냄새가 어때? 황김 좋아요. 그게 기름이야, 들기름. 짜먹는 거야? 짜먹는 거야? 그렇지. 너 밥 비벼 먹는 거야, 그게? 밥 비벼 먹는 거야? 기름 짜먹고. 승재, 들기름 좋아하지? 안녕, 길래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한두, 이거 죽이지 마. 아빠, 이것까지도 키울 거야. 양에서 키울 거야? 응. 어, 승재야, 여기가 유호수라는 물일 듯 같은데? 들어가 볼까? 어. 어. 여기 봐봐. 쟤 뭐라고 적혀 있어? 어머, 어머, 할머니. 할머니까지 써 있어? 응. 진짜? 응. 가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기 오는구나. 들어와. 안녕하세요, 우리 아저씨. 들어와. 신발 이거 신고 여기서 놀아. 할머니가 신발 사 왔잖아, 이거. 이거. 예쁘지? 신어. 맨발로 신어야 된다는 건데? 양말 신고 신는 건가요? 그래, 이렇게. 양말 안 신는 게 깨끗어. 어짜 맞아? 딱 맞아? 딱. 예쁘지? 침대 지느라고? 어? 침대 지느라고? 응. 예쁘지? 이거 봐봐요. 어. 어이쿠. 어이쿠. 참 좋다. 예쁘다. 어, 입이 딱 떨어졌네? 우리 유아사 할머니 집에 온 거야? 응, 우리 유아사 할머니 댁에 온 거야. 너는 어디서 사니? 응. 여기? 응. 거기 살아. 아, 우리 아저씨 왔다. 멀리 사는 데 왔네, 할머니 집을. 사탕 먹고 싶어? 응. 사탕 저기 있는 거 줄까? 아이고, 먹고 싶었네. 아빠도 하나 까줄까? 맛있어? 응. 흥이야 무슨 맛이야? 응, 사과 맛. 이게 사과 맛이야? 할머니 맛있어요. 삼탕? 응. 먹고 또 줄게. 할머니. 응. 이거 뭐예요? 할머니 지팽이 다리 아파서 짚고 다니는 거야. 다리 많이 불편하세요? 예. 할머니 어디 가야 했어요? 여기 아파. 아이고, 불어서 나네. 아기가 부러져서 아픈 게 나아. 아픈 게 낫어.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눈이 얻어서 바늘길 잘 못 끼는데. 바늘이요? 네. 저희 할머니도 눈이 침심하셔서 제가 바늘길 끼어드린 적 많은데. 할머니 생각나요. 이 정도씩 껴드리면 되나요? 예, 예. 이 정도 길이? 예, 예. 뭐 와서 오시죠? 네. 그 일은 갔어? 집에 있어. 그대 또 다른 할머니 왔네. 안녕하세요. 옆에 집 할머니가 오셨어. 누구예요, 이거? 잼잼이요. 네? 잼잼이요. 어머님 몇 살이에요? 응. 81검이에요. 81검? 네. 81검. 할머니는 뭐예요? 이 할머니는 80. 80? 승재는 몇 살이야? 5살. 5살이요? 네 살 아니야? 할머니, 나 개무지 봤어요. 나 올챙이도 봤어요. 잘했어요. 나 수박도 먹었어요. 나 수영도 했어요. 잘했어요. 전화 받아야겠네. 제가 받을까요? 여론조사인데요. 여론조사인데요. 여론조사. 여론조사. 여기 밥 밥 못 준다고 그래. ARS 그냥 끊을게요. 승재야, 나와. 승재야. 노래 좀 해봐. 할머니 좀 듣게. 아이구 잘하네. 아이구 잘하네. 나 제구를 걸어니. 아이구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구 잘해봐. 아이구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구 잘해. 아이구 잘해. 아이구 잘해요. 어휴 가져와. 할머니 침 좀 놔줘. 아픈절도 안 나고? 침 놓잖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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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픈데 기사 좀 놔줘. 이빨. 아, 이빨이 잘 빼네. 어? 할머니 어디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아유, 잘 빼네요. 마음이 아프다니깐 기사 한번 해 봐야지. 시, 안 와. 시, 시, 시흥을 다 하네. 아유, 너무 부산하려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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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할머니, 바늘 10개 깨 놨거든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나는 다리가 아파 짐을 못 메는데 짐을 멜 줄 알어? 제가 어떻게 메는지 몰라서 가르쳐줘야겠지? 이거 깔고 앉아서 몸빙이 어디 입어봐요 이거 채로 입으면 돼요? 오늘은 고이사님에서 고이장님으로 변신한 용아빠 제법 잘 어울리시는데요? 일로 와요 여기 이거 매게 옆으로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제가 할게요 들어가 쉬세요 더 혼자 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승재 들어가 승재야 일로 와 일로 와 있자 할머니 신도주 해주세요 이거 이거? 아니 그럼 신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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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주가 뭐냐 신도주가 뭐냐 난 모르네 신도주 신도주 신도주가 뭐야 어디 있어 아 여기 여기 거기 있어? 응 이거 먹어 응 이거 응 나 갖다 줄게 저기서 갖다 줄게 어허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거야 이거야 이거가 먹어 시원한 게 맛있어 달달한 게 할매가 다 줄게 자 이거 이렇게 먹어봐 조금 피워 먹어봐 아유 시원하면 맛있지? 응 아하하 숟갈로 긁어 줄까? 응 응 내가 숟갈 가져올게 내가 할 수 있어 가자 승재야 하도 나와 어휴 먹어봐 맛있지? 어휴 아이고 맛있는데 아주 시원한 게 잘 시키는 주제예요 잘 시키는 주제예요 잘 시키는 주제예요 잘 시키는 주제예요 아시킨 뭐 어디 있나? 돈 줄까 사오게? 그럼 승재 혼자 사 올 수 있어? 어휴 여기 돈이 있나 보고 어휴 여기 돈이 있다 돈도 안 돼 일로 이렇게 나가서 쭉 나가면 돼 양갱이 사와 할머니 먹을걸 나는 뭘 먹을까? 이 할머니는 남념 먹어요 그래요 깃발 난리는 다리 밑으로 가야 돼 요렇게 가서 요렇게 그러니까 사 가져와 돈 잊어먹지 말고 안 먹잖아 아니 돈 떨겠다 돈 떨겠잖아 여기 억지 가져가 봐 다리 밑으로 가야 돼 깃발 난리는데 응 아이스크림을 위해 떠나는 머나먼 여정 과연 승재는 길을 잃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 깃발 난리는 다리 밑으로 가야 돼 마침 어디지? 근데 어째 점점 더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요? 나비가 어딘지 찾아봐대 어째피 우리는 모르지 멈추지 않고 나비야 나비야 내일에 나와 우리 생일까 나비야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난 누구보다 소중한가 나이 아이스크림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매일매일 행복한가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오늘 넌 나 엄마 사이종구 친구야 나 엄마 친해지네 나 엄마 사랑하거든 나 엄마 좋아거든 아이스크림 어? 뭐야? 늑대구지 없나 봐 닭인가 봐 닭장 속에는 난 닭이 닭 어딨는데 닭이는 거야 뽀아지라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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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빠, 송아지다, 오빠, 송아지 토끼는 어디지? 송아지야, 토끼 봤니? 송아지와 토끼 봤대 송아지야, 토끼 어딨니? 이쪽에 가면 있대 안 무서워, 이꼬야 다들 오빠였어 먹어 이거 먹어, 송아지가 안 먹어 배부러, 안무에 물을 줘 뭐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어 송아지 화났다 12시 끝나amento 초포 어딨어요? 초포가 이 쪽으로 쭉 가면 마을 회관 앞에 왜 마법원 앞에 있어요? 여기 시골이라서 식구가 많이 없어. 하나밖에 없어. 이 길 따라 쭉 가면 있어. 거기는 악어 있어요? 악어? 악어는 없지. 악어는 동물원에 가면 있어요? 응, 동물원 가면 없어. 거기 있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악어. 마을 아저씨가 알려준 길을 따라 있는 힘껏 달려보는데요. 회색 도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푸른 논밭을 마음껏 달리는 승재. 어느 때보다 신나 보이죠? 형아, 어떻게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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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싶어? 응.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승재? 응. 어디서 왔어? 할머니 집에서 왔어. 여기 있다. 뭐는데, 마마? 나도 보여줘. 여기 봐봐. 조금 하지? 나도. 손진 말고. 메뚜기다. 메뚜기 어디 나가? 나하고 있어. 아이고, 잡고 있어. 아이고, 잡고 있어. 메뚜기 어디 있어? 나 메뚜기. 나 메뚜기. 나 메뚜기. 멧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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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넣어줄까? 이제 빠이빠이 안녕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슈퍼마켓에 도착했네요 멧뚜기 안녕하세요 날씨는 어딨어요? 이거요 못 먹을까 양갱이 사와 할머니 먹을건 이 할머니는 남녀먹어요 그래요 승재는 과연 할머니 심부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이쿠 아니었네요 계산하려고 돈을 이렇게 많이 줘 이거 돈 어디서 났어? 할머니가 준거에요 할머니가 줬어? 어느 집손주야? 할머니 집손주에요 다 샀어 이제? 다 샀어? 안녕 하긴 슈퍼 오기까지 워낙 대장정이어서 아이가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죠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두부아 승재야 옳지 옳지 잘 온다 아이고 잘 온다 승재가 잘 오네 아이고 잘 와요 고무신 벗자 할머니가 사준 거 야 아유 손이 차네 손이 차 아유 궁금해 뭘 먹어서 이렇게 손이 차까 아이스크림 먹어서 차 아이스크림 먹어서 차 슈퍼에 갔었어? 응 근데 할머니 양갱이는 안 사왔어 왜 양갱이랑 사왔어? 할머니 컵 양갱이 할머니 누랑 사왔어? 아니 안 사왔어? 양갱이 사준다고 그랬잖아 양갱이 그때 양갱이야 그때 혼자 가봤어 아니 그 혼자 가봤던 다음날에 그 혼자 가봤던 양 다음에 있었는데 양갱이가 욱서 못 사왔어? 아유 이 알이 입이랑 그냥 시커멓게 초날머니 손 죽었네 앉아보세요 으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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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찢어지지 않겠지? 나 타면 들 수 있어? 들 수 있어 돌아봐 이건 찢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간다 으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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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맛있는 수박 줄게요 엄마가 맛있는 수박 줄게요 아니아니야 으쩔쩔 으쩔쩔 뭐해 뭐해 위험해 위험해 으쩔쩔 그릇에다 담아줄게요 그릇에다가 내려오세요 으쩔쩔 으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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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이거 들고 먹어야지 이렇게 으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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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먹어봐요 으쩔 으쩔 아니요 그게 먹으러 가는거 아니야 이거 빨간거만 먹어 그거만 먹는다 응 으쩔 아유 잘 먹네 이거 마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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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여기 여기 봐라 그냥 로이야 체하지 않게 천천히 잘 먹고 있어 엄마 잠깐 전화한테만 하고 올게 하모니카를 불듯이 지난번 승재 오빠와의 경쟁에서 엄청난 딸기 먹방을 선보였죠 과일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로이 미만한 담아 네 4 으쩔 그 뭐 뭐라고? 씨발라달라고? 씨발라달라고? 너 저 어각이 좀 이상하다? 어? 어? 씨발라달라고? 알았어요 야 로이야 이게 다 뭐야? 어? 먹다 뱉은 것도 있고 이게 다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던 거잖아요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요 먹어요 야 야 야 지저분해요 지저분해 아빠 이거 추워 이거 추워? 기다려 아빠 닦을게 이거 로이 이리 오세요 어? 이 엉덩이 왜 그래? 저거 닦았나봐 이거 2위와 앉았는데 빨리 씻겨야 돼 일어나봐 로이야 이게 뭐예요? 아 끈적끈적해 어? 수박이에요? 왜? 너 미치고 가게 들어갈거야? 로이야 거품이야 개거품 개거품 어머이고 오해봐 이게 뭐예요? 그릇? 야 야 야 야 야 오 세상 세상에 어떻게 로이야 오 마이 갓 난 옷 갈아입으러 갈게 알아서 해 로이야 너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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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추워 이거 하지 마세요? 아 야 야 야 야 아 차 아 야 야 야 야 아 차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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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해 로이야 아빠는 로이 감기 걸릴까봐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빠 사랑해요 아 야 야 진짜 아 야 야 진짜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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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세요 손 팔 들어 팔 들어 자 고객님 물운동 괜찮으세요? 네 어 물운동 괜찮으세요? 자 금방 해줄게요 청사 자 이제 한거야 편한거야 지금 로이 한번 서보세요 거기 서있어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 둘 셋 포즈 취하세요 이게 뭐예요? 터키의 딸바보 아빠가 SNS를 막 올렸는데 그걸 한번 봤어요 아 이게 요새 엄마들 SNS상에서 핫하다는 과일 드레스 사진 찍기 오늘 로이도 한번 도전해보는 건가요? 그거 하려면은 로이 이렇게 해봐 드레스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재밌겠다 자 그대로 멈춰라 해봐 그대로 멈춰라 잡아 자 이렇게 벗긴 상태에서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거 쉽지가 않네 딸기도 해요 딸기 이건 드레스라기보단 그냥 로이 앞에 딸기 수준 아직 조금 부족한 느낌이죠? 이거 봐 이거 이거 정말 꼼치마 같아요 고퀄리티인데요 양팔 들어가 두 손 만세해봐 만세 그렇지 이제는 어떤 재료를 줘도 자기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는 로이 오늘 저도 집에 가서 수인이랑 해봐야겠어요 저거 찍어줘 그거 찍어줘 찍어줘 찍어줘까 로이? 엄마가 이렇게 해야 되나보다 우와 우리 로이 너무 착해 로이야 로이야 브로콜리 이렇게 들어 봐 그렇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자유의 여신상 같아 진짜 너 어디가? 너 어디가? 우와 저거 뭐야 이거? 아빠다이 이거 애들이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안전벨트 있어서 괜찮아요 이건 지붕이 있어서 좋다 일로 떨려 뒤로 이렇게 하면 it ohoh o b 로이가해 로이가 해 봐 guys 이리완라 아빠 안아 오오오오오 아빠 형 꼭 잡아 우와 로이 이거 너무 재밌어 빨리 빨리 가자 오 오 stron 루루 peac MC Palestin 로희 가 로희 가 로희 가 로희야 Goes 천천히 천천히sen 앞으로 넘어지러워 그만 내리자 아니아니아 내릴 мной 내릴거야 내릴ما내리 speaking 로희 내릴거야 내릴거야 잠깐 컴댕 컴댕 내릴거라고 왜 내릴거야 오 내린다고 내린다고 잠깐! 만지면 안 돼요? 우쩌 우쩌! 노이가 운전해보세요! 핸들 잡고! 핸들 꽉 잡고! 잘 탄다! 배달 가는 거예요? 배달? 야 이거 재밌다! 이제 가자 가자! 둘 팀 해요! 아반도 조심할게요! 나 여기 왜 기억이 나는 거 같지? 로이 너 여기 애기 때 와서 우리 계속 이리 가면 돼? 저기로? 알았어 저기로 가! 빙커벨! 1년 만에 추억의 장소를 다시 찾은 부녀 그새 로이가 정말 많이 컸네요 이때 물어보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아빠가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네 아빠가 왜 좋아? 사랑해서 좋아! 사랑해서 좋아! 사랑해서 좋아? 네 아빠 뽀뽀! 우와 우리 딸이 사랑해서 좋구나! 우리 우산 쓸까요? 응 비 온다 비와! 로이야! 자! 카메라 삼촌! 한번 웃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엄마 이름 뭐야? 안녕하세요 장난치고 있어 알면서 장난친다 너 진짜 그렇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거 뭐야 저거? 저 위에? 어 저기 왔어 저기 왔어? 저기 저 꿩이 한 거야 저 꿩 저긴 가봐 응 우와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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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한테 조명이 가 밥 줘봐 소시아 소시아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거 만져봐도 만져봐도요? 로이야 얘 이름 뭐라고 질까? 소시 도끼라고 질까? 토끼 토끼야 토끼 토끼야 토끼 토끼야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건 우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해 로이 로이랑 같이 있는거야 이렇게? 둘이 친구네 토끼 여기가 키울거야 누가 키울거야 로이가 키울거야? 네 저거 똥 누가 치우는거야? 아빠가 아빠가 이놈이 엄마가 로이야 토끼는 여기 친구들도 있고 엄마 아빠도 여기 있고 하니까 여기서 살게 하자 다음에 또 봐요 아보 아보 다 있어 보보리 볼거야 봐봐 여기 물고기 봐봐 우리 이거 먹으러 가는거야 이거 한번 먹자 이거 힘 나는거야 꼼장어 얘 머리가 어디있어요? 머리가 얘들이 잡지도 못하네 봐봐 꼼장어 꼼장어 이거 한번 먹어보자 우리 먹을 수 있대 먹으면 힘 세지는거래 한번 먹어 누가 잘 먹을거에요? 아니야 이거 구워서 먹는거야 바로 먹는거 아니라 걔 애들 안 매운걸로 저는 양념된거 좀 매콤한걸로 먹고 싶은데 꼬루 우와 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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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빠 형 이거 먹고 힘 세질거에요? 자 팔씨름 이거 꼴만 막히다 어? 이거 뜨면 안돼 알았지? 네 시작 아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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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꼴막 때려 나도 시작 아아 어 아아 으어 으아 으아 으민 Text 아이 아.. 아 아 아 왜 왜 왜 알았어 알았어 왜 왜 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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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장어 온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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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꼼장어 아니야 봐봐 울리기 없기라 약속했잖아 약속했지? 알았어 이거 꼼장어 먹으면 힘 세져서 아빠 이길 수 있어 알았지? 지금 아직 꼼장어 안 먹었잖아 알았지? 꼼장어 먹고 힘 세질 거예요 그래 아 살짝만 때릴게 살짝만 너 알았어 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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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으니까 맞긴 맞아야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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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이거 맞을래 여기 때릴까 알았어 그래 좀 눈물 닦아 이거 만약에 너 맞잖아? 그러면 너 하루 동안 누워 있어야 돼 이걸 만약에 네가 여기 맞는다고 생각해 봐 하루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고 알았어? 꼼장어 먹고 힘내면 돼 알았지? 아빠 들어 아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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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장어 먹으면 힘 세져서 이거 부러뜨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우와 나온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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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네들 막 살았으면 움직이잖아 좀 잔인해 불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어차피 익혀야 되거든 아빠 어? 근데 살았으면 먹으면 배 여기에 꿈틀꿈틀 거리나? 우리 친구나? 여기 강원도에서 왔어? 익히면 안 움직여 네 아빠 맛있게 익혀줄게 경건하게 먹어야 돼 대박이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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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 꼼장어한테 경례 경례 잘 먹겠습니다 그래 잘 먹겠습니다 이 한 몸 희생해가지고 너네한테 이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낙지랑 꼼장어랑 얘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박이 너 이거 먹고 힘 세질 수 있어? 네 네 아빠 엄마 수아는 그걸로 먹어? 수아는 그걸로 먹을 수 있어? 대박이가 쫙 잘라 아빠 어 후 불어 후 불어 뜨거워 똑같은 거야 잡았어 아빠 잡았어 우와 후 불어 뜨거워 뜨거워 후 불 불어 마겐어 팔 싫으면 아빠한테 이기겠는데 우와 enfim 어 어 이제 olika 정도 번째 아빠가 막 무서워 하나 하나 먹으니까. 약 떨어졌어 아니 몇 개 더 먹어야 돼 하나 먹었잖아 하나 먹었잖아 계속 먹어야 돼 꼭꼭 씹어 먹어 우와, 빡이 힘 세지겠다! 오! 대박이 진짜... 빡이 힘이 진짜 너무 세지겠다. 헉! 빡이 혼자 다 먹었어, 지금 힘 세지려고.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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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먹지? 혹시 아빠 지워놓고 너 어제 포장마차 가서 혼자 곰장화에 또... 팔씨름 지금 하자는 얘기야? 너 지금 너 혼자 곰장화 먹었다고 힘 세졌다고? 곰장화 한 그릇을 싹싹 비운 대박이 이번에는 아빠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악!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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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안 때릴 게, 안 때릴 게. 아아아아악! Want me? Keith Bart, 너 뭐 먹었어? 진짜 힘이 세졌어! 이거 먹고 치는 건 힘들대 어 모기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어 어떻게 어떻게 잡아야 돼 모기 모기 잡았어 괜찮지 베트남 이모를 만나러 갑시다 이 근처 맞는 거 맞아요? 이 근처 맞는 거 같은데 아빠가 잘 모르겠어 비 온다 여기 나무 밑에 있어봐 나무 밑에 있어봐 너네 움직이지 마 여기서 비 많이 오네 머리 다 젖겠네 여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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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대로 오른쪽에? 어떻게 하나 이거 근데 이게 지나가는 비일 수 있어 지나가는 비치고는 점점 거세지는 빗방울 아 이거 우산 하나로 안 될 것 같은데 전화도 안 돼 지금 이거 사용해야 되나 봐 일로와 일로와 뛰 뛰 뛰 뛰 빨리 빨리 어디요? 여기 위에 올라와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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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처에 다 온 거 같은데 여기 잔치 같은데 아빠 우산 큰 거 하나 사러 아니 빨리 내려가 일단 급한 대로 우산부터 하나 구입 들어와 내 안으로 돌아와 빨리 자 야채나 이모 야채나 이모 야채나 이모 신고 가는 거야 맞을걸? 익스큐즈 미 다운틴 다운틴 아아 고우스 아 오케이 어디로 가야 해? 아 직진 직진 직진이 뭐야? 앞으로 앞으로 얼마큼 더 가야 해? 저거 앞에 다 왔어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어디? 저기 앞에 저기 앞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앞에 차주시네요. 이모집 왔다, 왔다, 왔다. 저기만 들어가면 끝이네. 그래, 저기로 들어가면 끝이야. 조심, 조심. 누가 누를 거야, 이거. 나. 이거? 어, 세게. 이모, 야. 놀러 왔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주, 이게 누구야. 정말 정원 엄마가 꼭 닮았네요. 안녕, 오랜만이야. 하준아, 대체 아까 너무 온 거야, 멀리서? 비 와서 지금. 힘들었지? 아이고, 어떡해. 너무 힘들었겠다. 저희... 배고파. 배고파? 불고기 해줄까? 응. 불고기에서 계란 넣어서 계란 섞어줄게. 계란이요? 계란 섞어줄게. 응. 아, 이모 주는 거야?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거야? 제부, 제부, 오랜만이에요. 아, 너무 오랜만이야. 아, 이거 엄마. 엄마잖아, 이거 누구야? 우리 엄마. 이거, 이거 엄마고 이거 누구야? 베트남 이모잖아, 이거 누구 이모야, 이거는? 큰 이모잖아. 시민이 엄마, 큰 이모. 아, 여기 우리 사진 있어요. 이모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서준이, 서원이 사진 갖고 있었지. 서영이, 서원이 아니야, 한 번도 알아봤자. 이거요? 응, 이거 누구야? 서원이 아니야? 맞아요. 이게 서원이랑 서준이가 편지 보낸 거야. 너가 거기 이모한테 편지 보낸 거야. 편지 보낸 거야. 다 주고 있어. 이모, 이모 보고 울었잖아, 너무 좋아서. 고마워. 고마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진짜? 응, 응. 응, 응. 응, 응. 젖어가지고 감기 걸릴 거 같아, 요금. 예쁜 옷. 베트남 옷 아니야? 이모가 시장 가서 사왔어. 이거 입어. 자, 만세. 아, 만세.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서준. 아, 만세.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서준. 너 아빠 오늘 안 놀아줘, 그러면. 이모가 쫄쫄갈면 너 가, 일로. 그치? 응, 만세. 자, 이거 입어야지. 이거, 서원이 이리 와. 이거 만세해봐. 이거 벗을 수 있지 않아, 니네 인제? 나 혼자. 할 수 있지. 혼자 해봐, 혼자 해봐. 어우, 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혼자 해봐, 혼자 해봐. 어우, 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우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얘네, 뒤에서 벌리지? 이거 이렇게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3일 동안 너무 큰 신세 지는 거 아니야? 제발 신세 좀 지세요, 저도 가서 지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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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떻게 해, 인도 왕자가 돼? 묶어줄게, 묶어줄게. 인도 왕자가 뭔데?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 이모가 인도 노래 틀어줘, 어떻게 해? 나 이렇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하는지 몰라. 알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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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헤이! 아유 잘 먹는다 배고팠구나 우리 애기 이네 엄마가 문어 얘기해줘서 이모 울었어 대학문어 돌돌이 바다로 돌아왔다며 이모도 같이 슬펐어 김치 사진이나 찍었어 뭐? 사진 찍었어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88화 내 생에 최고의 선물이 방송됩니다